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어떤 게 궁금하세요? HLB 계약으로 3만 천 원에 50%거든요. 3만 천 원에 50%요? 네. 네, 비중이 많네요. 네,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, 혹시 이제 계속 갈 수 있을지... 안 갈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네. 일단 이게 간암치료제 임상 3상 진행할 수 있다, 뭐 이런 기대감들로 오늘 주가가 올라왔어요. 근데 제약바이오 임상에 대해서 아세요? 오늘 이제 뭐... 임상 제도에 대해서 아세요? 그것을... 임상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? 임상 전에 3가지 뭐 현장 실사를 해야 하네요. 진행해갖고 오늘... 자,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. 오늘 뉴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. 대화를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돼요. 그냥 저도 다른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질문에 대합을 해주세요. 임상 제도에 대해서 아시냐고요. HLB 제약 말고, 예의 뉴스 말고 임상 제도가 몇 년이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세요? 아니요, 모릅니다. 네, 그 이야기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. 몰라도 괜찮아요. 뭐 알 거라고 기대 안 했어요, 저는.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알고 투자한 사람 없습니다. 임상은요, 보통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가요. 그럼 그 1상부터 3상까지 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 하면 한 7% 정도 돼요. 지금 이때까지 판례를 통계를 받았을 때 한 6, 7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3상은 진행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? 보통 한 3년 걸려요. 한 3년 걸리는데 인자 실사받아서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받은 거잖아요. 3상을요. 그러면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?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. 몇 년 걸린댔죠? 10년이에요. 아니요, 3상은 제가 몇 년 걸리냐 하면 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. 3년 따라 해볼까요? 3년. 3년이요. 네, 3년 걸립니다. 그러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게 지금 상한가를 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상한가 간 거는 3년 뒤에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간 거겠네요. 그럼 아니면 어떡하죠? 주가는 빠지겠죠. 그럼 3년 동안 이 종목은 뭐하고 있어야 되죠?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?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?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. 이제 시작한대요, 임상 3상을. 그러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?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, 그때 동안.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임상 시작한다. 물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. 대신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? 하면 뻔할 뻔자입니다. 내려가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단기 반등 때 2만 5천원 이상에서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큰 기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